무신정변, 보현원 사건 정중부의 수모 1144년 섯달 금음날 귀신을 쫓기 위한 구판에 임금도 참여를 했다. 행사장에는 정중부라는 임금의 호위무사가 있었는데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용모에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어서 흡사 삼국지의 관훈장을 방불케 했다. 그런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무엇이 못마땅했는지 시비를 걸었다. 아니 무슨 무장 따위가 이렇게 수염임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정중부의 얼굴에 촛불을 들이대 수염을 태워버렸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정중부는 앞뒤 가리지 않고 김돈중을 흠신 패주었고 그걸 마침 김돈중의 아버지인 김부식이 보게 되어 그는 크게 화를 내며 임금을 찾아가 정중부를 벌할 것을 청하게 된다. 정중부라는 놈을 단단히 혼을 내주소서 그런데 김부식이 누구던가 묘청의 난을 진압하는데 일등궁신으로서 당시 최고의 실권자였다. 인종 아 알았어요. 네 그리하리다. 하지만 평소 정중부를 총회하던 임금은 그런 사실을 정중부에게 몰래 알려 도망하게 하고 나중엔 그의 능력을 아깝게 생각해서 슬슬쩍 다시 등용한다. 무신들의 거사계획 그리고 언 30여년의 세월이 흘러 정중부는 원로 장군으로 무신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게 됐고 김돈종은 왕의 내시가 되어 왕을 보피라고 했었다. 환관 아님 고려시대에 내시 업무는 주로 엘리트 문관들이 받고 환관은 허드렛 일만 했음 당시 고려왕이던 의종은 능력은 괜찮았으나 그 재주를 제대로 못 쓰고 풍류 즐기기에만 전념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도통 관심이 없었고 놀이에 빠져 마음이 내키면 밤을 새어서라도 잔치를 벌였다. 당연히 임금 주변에는 아처만은 내시와 환관들이 권력을 잡고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내시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 내가 대신 처리해줄게 그런데 의종은 그렇게 무려 20년을 놀았다는 게 문제였다. 그러던 1170년 4월 실록이 한창 짙어질 어느 날 의종은 화평제로 유랑 행차를 나간다. 궁궐도 답답하니 어디 꽃 구경이나 다녀오자. 그렇게 유랑음을 할 때면 늘 문신들을 대동하고 호위무사들을 함께 했는데 문신들이야 왕과 함께 유흥을 즐기며 히히 낙낙거릴 수 있었지만 호위무신들은 기를 내고 직접 수레를 끌기도 하는 등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쟤 우리는 술 한잔 마셔보라는 소리도 없네. 문신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던 터라 육체 정신적 피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품계가 낮은 문신이 자기보다 품계가 높은 무신에게 호통을 치는 일도 서슴없이 일어났다. 야 똑바로 수행 안하냐? 그런데 화평제 행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호위 군사들은 피곤하고 배고픈 몸으로 불만이 많았고 심지어 병사들 중에는 쓰러진 자들도 많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났던 호위무사였던 이의방과 이고는 기회만 되면 언제 한바탕 엎어버릴 밀담까지 나누는데 이의방 야 확 엎어버리자. 못할 게 뭐 있어?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이고 그건 그렇긴 한데 우리가 한다면 모두 동참해줄까? 정중부 장군이 같이 해주신다면 모두 우리를 따를 거야? 그래 그분이시라면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영모에 원로 장군이던 정중부를 끌어들이는데 장군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합니까? 이참에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보려는데 장군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시 65세의 정중부는 예전에 김돈중에게 당했던 수모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허! 그게 정말인가? 좋아! 나도 기꺼이 자네들을 돕지! 그렇게 해서 무신정변의 거사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보현원 사건 무신들이 거사를 도모할 계획을 세우고 넉 달이 지난 1170년 8월 의종이 춘천에 있는 보현원에 가려던 중이었다. 보현원은 절이다. 날은 찌는 듯이 더웠고 호의하는 병사들은 축축 늘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의종은 중간에 멈춰서 병사들이 사기를 북돋기 위해 수박 경기를 벌였으니 여러 무관들이 시합에 참여했는데 이때 나이가 50줄이 된 종 3품의 무관 이소웅이 힘이 달려서 시합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고 힘이 붙여서 그러자 다짜고짜 종 5품밖에 안되는 문관 한뢰가 그의 뺨을 치는 게 아닌가 드라마에선 발길질까지 한다. 그리고 그걸 보고 문신들은 저마다 재밌다고 한바탕 껄껄 웃고 무신들은 모두 기가 막혀서 멍하니 바라보는데 그러던 와중 정중부가 한뢰에게 큰 소리를 쳤다. 네 이놈!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의종은 급히 무신들을 달래고 술을 한 잔씩 따라주며 사건을 수습하려 했다. 자, 장군 이 술을 들고 화를 부시게 사실 이때 이방, 이고등은 이때다 싶어 한바탕 엎어버리고자 했지만 정중부가 슬쩍 눈치를 줘서 겨우 행동을 자제할 수 있었다. 여긴 좋지 않으니 보현원에 도착하면 거기서 거사를 치른다. 그리고 의종 일행이 보현원에 도착하자 무신들은 재빨리 행동을 시작했으니 왕과 문신들이 정자에 모여서 여독을 풀려는 찰나 신호가 떨어졌고 보현원 정자는 일대 사류계장으로 돌변한다. 이송의 뺨을 치던 한류는 의종의 바지꾸랑이를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배야 저 좀 살려주십시오 배야 의종은 무신들에게 당장 행동을 멈출 것을 명했지만 이성을 상실한 피를 본 그들에게 아량이랏 전혀 없었다. 무신들은 의종만 빼고 모든 문신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개경으로 돌격해 궁 안의 문신들 또한 눈에 보이는 대로 참살했다. 머리에 사모를 쓴 자라면 문신의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모두 죽였다. 이때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던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도 끔살을 당한다. 당시 의종이 아끼던 환관들 또한 몰살된다. 이후 무신들은 의종을 패하고 거제도로 귀양보내더니 그의 동생인 명종을 그들의 바지사장으로 옹립한다. 이로써 고려는 무신들이 지배하는 무신정권체제로 전환된다.